mirror. 자, 요것은 거울이에요. mirror. 자, 요것은 거울을 갖다가 큰 거울을 갖다가 고양이한테 딱 보여주면 어떨까요? 고양이한테. 이 고양이는 이게 자기라는 걸 모르고 딴 고양이인 줄 알고 막 싸우려고 막 밀죠. mirror. 거울을 갖다 막 밀어요. mirror. 같이 해보죠? mirror. 거울을 민다. 자, 고양이가 막 밀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거울을 미는 거죠. 같이 해보죠? mirror. 다시 한번 mirror. 거울입니다. 자, 또는 back mirro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동차의 back mirror. 자, 뒤를 바라보는 거울이죠. 뒤를 갖다 바라보기 위해서 back mirror를 보잖아요. 그 mirror가 뭡니까? 거울이에요. mirror. 같이 해보죠? mirror. 다시 한번 mirror. 자, R이 많기 때문에. 자, mirror. 알겠죠?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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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거울입니다. sale 하면은 판매라는 쉬운 뜻이죠. bargain sale라고 하면 bargain sale. bargain sale. 아주 염가로, 아주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alesman은 바로 뭡니까? salesman. 판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판매원을 갖다 sales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ale 하면은 판매다. 같이 보죠? sale. 자, 다시 한번 sale. ship. ship 하면은 자,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늑대 두 마리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잡아먹으려면은 막 시끄럽게 하면 도망가겠죠. 그죠? ship. 조용히 하면서 늑대가 조용히 양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ship. 조용히 저 양을 먹자 하는 모습으로. ship. 다시 한번. ship. 자, 그래서 ship. ship. 자, 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램 배웠었죠? 어린 양이라고 어떻게 함께 했었어요? 그렇죠? 램. 램. 이렇게 함께 했었죠? 그래서 어린 양은 램이고. 자, 그냥 양은 어른 양이나 그냥 일반적 양은 ship이라고 합니다. ship. bagger. 자, 거지. 가난뱅입니다. 자, bagger 할 때 요 끝에 있는 R도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bagger가 아니라 b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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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거지나 가난뱅입니다. 거지는 어우, 배가 고파요. 밥 한술 주세요.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요 하는 거지. 자, 같이 보죠? bagger. 다시 한번. bagger. bagger. bagger가 거지니까 bagger는 밥 한 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청하다, 구걸하다. bagger. 자, 같이 보죠? bagger. 다시 한번. bagger. 그래서 bagger. bagger. 자, 거지. 구걸하다 합니다. 청하다. bless. 축복하다. 신이 사람에게 뭐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bless.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 자, 그래서 축복할 때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할 때 막 축포를 막 쏘잖아요. 그죠? 뭔가 축하할 때 막 축포를 막 쏘듯이 불을 막 냅니다. 하늘에다 막 불을 갖다 내면서 축복한다. 그리고 은혜를 하늘에서 신이 사람에게 뭐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도 있어요. bless. 자, 같이 해보죠. bless. 다시 한번. bless. bless. 자, 됐죠? 그래서 모든 뭐 좋아할 일, 축복받을 일들은 신에게, 신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bless. 자, 다시 한번. bless. 축복하다. 신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다. 축복이라는 게 하늘이 나한테 축복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 축복하다, 은혜.